우리 중직자분들이 항상 해야 될 기도입니다. 렘넌트 운동을 항상 기도하는데 여기에 열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겠죠. 미국의 어떤 렘넌트가 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와가지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얘는 학업을 하기가 힘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애들이 굉장히 흔들리죠. 부모님에게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고부 못하게 되고 되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아이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친구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친구에게 얘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중직자를 만난 겁니다. 어떤 중직자가 이에게 힘을 줬어요. 중직자의 사람이 자기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힘을 줬는데 그 잠깐 얘기에 얘가 힘을 얻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대통령 상도 받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얘가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일 성경이 중요한 단어 열쇠가 뭔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단어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숨겨둔 자 큰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흩어진 자 혹은 남은 자 이런 말을 썼어요. 중직자가 평생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왜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 흩어진 자는 전쟁이 나서 다 흩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은 자란 말은 저 세계에서 말이죠. 흩어져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자 여러분들이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요셉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숨겨둔 자인데 이 사람을 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같은 일이 몰랐어요. 그렇게 이도로 장로가 참 잘한 거예요. 모세를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렇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내가 큰 인물도 아닌데 말이지 뭐 교회에 큰 흥금하러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숨겨둔 렘넌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힘주고 키우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큰 일도 할 수 있죠 오바다처럼 또 뭐 이도로처럼 표시 안내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엘리야에게 7천 제자 숨겨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뭐 할 수도 없다 이랬는데 7천 제자 남겨뒀다고 얘기했어요. 또 보세요. 이제 에스더 같은 인물 할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런 인물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4등 2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네 현장에도 가면은 삼천 제자 숨겨져 있어요. 자 어떻게 이걸 만나겠습니까? 4등의 8장 20절에 에디오피아 넷이 네 싹 다 숨겨주는 사진입니다. 자 드디어 보세요. 큰 인물이 된 바울 그리고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로마 16장 25절 27절에 전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들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쳐다보는 것이 세계 모금화의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여기도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본인들이 모를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흩어진 자.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하는 흩어진 자. 이 공화책에 보면 추러기 고정에도 온 땅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에스도에 기도할 때도 그 지역에 흩어진 자들. 또 사동의 8장에도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유명한 안디옥교를 세웠는데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흩어져 있는 낙은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은 지금 거의 지금 우리말로 다민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필요하다면 조금 챙겨보세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은약을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흩어진 자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남은 자들.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남는 자가 됩니다.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남길 자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역공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공과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지금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 들은 걸 다 외우거나 그리 못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두운 신자가 생전에 말씀을 듣고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도 됩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전화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한 건데 이 전화 받은 사람이 너무나 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친구인데도 복음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내게 전화했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당황됐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전화했다니까 어째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안 했으면 안 될 뻔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화하고 온 가족이 복음 받고 그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 하나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수없이 많이 들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까 생각 잠깐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도움이 되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넨트 부산 떠나서 타지에 가 있는 우리 렘넨트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서 많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단민족들 헛어진 자 오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우리 외국에서 오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식사도 좀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요.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기보다는 남겨두신 자지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있게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제가 지난 주일에 코앞의 주일에 뭔 설교했는지 빨리 말하라면 못합니다. 생각 좀 해야 되지. 여러분 거의 하루 종일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진짜 나하고 어떤 관계 있냐 생각만 해도 거의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저는 어느 날이었어요. 옛날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말인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만약에 나 같은 신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나 같은 신자만 있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제는 내가 나쁜 놈이래요. 쓸모없는 놈이래요. 그때 내가 어? 생활을 했다니까요. 내가 전도도 하고 성교 응금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뒀다가 성교 얘기에 설교뒀다가 잠시 생각했다니까요. 어느 날 저는 정확한 날짜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는 성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보니까 많은 성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날 저는 보니까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로 키워서 내보내가지고 후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 안에 있는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만 해도 많아요. 특히 또 이제 뭐 사례하고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 중의자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렘드 키우자는 OMC 운동하자 이런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올 거예요. 이만큼 은약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의 산업이 중직자들의 산업이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찾는 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다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보금화할 교회가 확실하다면 분명히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 운동할 사람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은약을 잡는 기중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약을 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하다가 큰 은혜 받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병도 치유함을 얻어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가 간증거리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전부 정극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모든 재앙은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울산, 해운대 모든 지역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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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